안녕하세요. 아시아프입니다. 미니 에미웨이에요. 색깔이 시한성 좋은 주황색으로 나오는데요. 빨간색도 있지만 빨간색보다 주황색이 조금 더 세련된 것 같아요. 보시면은 아주 뭐랄까 메탈릭 주황? 야밤에 정말 잘 보일 것 같고요. 전형이 잘 보일 것 같고요. LED까지 쫙 되어있습니다. 서브 속도 보세요. 그 다음에 수지 파트. 수지. 이렇게 보시면은 아주 죄송합니다. 손이 닫혀가지고 있으니까요. 그리고 아래쪽 쭉 볼까요? LED 작업했는데 그래도 안에 한번 봐야지 많이 여러분도 만족하시잖아요. 오랜만에 미니 에미웨이 출고될 때 할인을 조금 해드렸고요. 회원님께서 또 너무나 저하고 대화를 여러 번 하면서 구합이 잘 맞아서 서비스를 좀 드렸어요. 한 손을 빼라기 좀 어렵네요. 지금 시시간 방송하고 있어요. 시시간 방송하고 있고요. 시시간 방송하고 있고요. 짠. 안에 좀 지저분할 수 있죠. 전선 때문에 그렇지만은 얼 수 없어요. 전선 때문에. 이렇게 배터리도 있고요. 전선 아래쪽에 쭉 정리했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또 팽팽한 거는 여기 여기다가 보시면은 이쪽 옆으로 볼까요? 보시면은 자 여기에 남은 수지기 선이 하나 있어요. 여기 서버. 이게 별도로 되는 서버선이거든요. 서버. 여기다 꽂아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조정기도 뭐 쓸만한데요. 지금 뭐 GT3이라는 것도 예님께서 따로 하신다고 하니까. 다시 업그레이드 한번 해 보시고요. 기본적으로 나온 것 중에서 차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. 삐삐 살아가지고요. 삐삐가 밧데리가 없으면 삐삐 갈 거고 그 전에 또 밧데리가 없어서 문제겠지만 여기 변속기가 좀 멈춰짐이 있을 거예요. 다 진색되어 있고요. 서버가 굉장히 부드러워요. 서버가. 보세요 서버가. 오 소리 없죠 소리 없죠. 그 다음에. 잠깐만요. 이게 뒤로. 약간 뒤로. 약간 이렇게. 아이고 이게. 대학선이 되겠네요. 본인이 아니라 대학선이니까. 삐뚤어질 테다. 삐뚤어질 테다. 삐뚤어질 거 아니에요. 여러분들 이거. 어쩔 수 없습니다. 서버. 자. 유튜브 검색에다가 M.E.U 검색 하시면 나와요. M.E.U. 유튜브 검색. R.C.R.I.F. 유튜브 검색에다가. 유튜브 검색에다가. 미니 M.E.U라고 검색하시면은. 어. 주행동에서 잘 나온 게 있을 거예요. 자. 흙에서 잘 가고요. 그립도 온 데서는 아주 짱이 잘 가고요. 방수. 물 속에서도. 예. 주행할 수 있습니다. 쉽게 해서. 얘는 그냥 방수하고 잠수고요 잠수. 오케이. 여기서 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. 구동 교통이 메탈이라는 거. 구동 교통이 메탈입니다. 메탈. 자. 이렇게 메탈. 에고. 이렇게 메탈로 되어 있어요. 메탈. 자. 메탈이에요. 이 뒷부분만 해도 안쪽에도 메탈이고요.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. 요것도 되어 있습니다. 요것도 들어있어요. 기아 메탈 되어 있습니다. 회원님께서 추가적으로 빠르게 구매하셨고요. 또 여러 가지 세팅을 삐삐랑 예리를 달아드렸는데. 만족할 수 있는 차가 되게끔 제가 세팅 잘했는지. 회원님께서도 한번 주행해 주시고요. 맘에 드신다면은. 엄석 한번 누르시고. 여러분들. 도움이 되는 그런 세팅이 됐으면 합니다. 자. 여기까지 였습니다. 실패팬. TT공원. 미니에뮤. 주황색이었습니다. 다시 뵙습니다. 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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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.